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유튜버입니다. 제가 유튜버입니다. 영어는 어떻게 할까요? 영어는 어떻게 할까요? 가족에게 아주 좋은 말이죠. 가족에게 영어는 영어는 영어일까요? 아, 인정. 하하 your family introduce you 같이 찍어요 사진 옆에 옆에 같이 찍어요 인터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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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how many years your Christian family how many how many years generation to generation how many years over 100 years 할아버지의 위에는 위에 고조부 고조부 몇 년인가 미신이래 계산을 계산을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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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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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의 생기 역시로 역시로 残고 아하 수바라시 수바라시 가정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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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한국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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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미 가진 능cent 6 아하 5년 아하 왜 한국에 관심이 가진 가진 최저 K-pop 가 ado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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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아하 그래서 그 나를 하 아하 보통 그리고 그 아버지의 형이 히라시마 선생님과 같은 교단의 교수 선생님이 서울에 있는 일본 교회가 있는지 그래서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을 때 戦争の時の日韓関係の話を聞いて、もっと日本人として知りたいなと思いました。 日本のところから来ましたか? 日本の宮崎っていうところから来ました。 宮崎はどんな? 宮崎はすごく暑いところ。 暑いところ。 韓国より暑いですね。 何度まで上がりましたか? 最近は、でも、日の太陽が出ている時間が、すごく日本でも長いところで。 住みにくいところですか? でも、すごくゆっくりしている。 優しい人が多いので、食べるのもおいしいので、いいところで。 韓国の料理の中で何か一番好きですか? 韓国料理がとっても大好きで、いっぱいあります。 あのー、何だろう。 入ったけど。 卵? あのー。 金飯? あのー。 キムチも。 キムチも。 キムチも大好き。 キムチは私日本でも毎日冷蔵庫にあります。 いつも。 辛いでも? 辛いはちょっと苦手です。 한국料理大好きです 삼계탕 오오 저는 1980년에 뉴욕에 노무라시옥県에 첫번째 일본어를 배우고 있어요 오오오오 지금 일본어로 유튜브 유튜브! 예! 내일? 내일? 내일 6시 업데이트 감사합니다